자신의 신체가 담긴 불법 촬영물을 헤어진 남자친구가 인터넷에 올리면서 끔찍한 피해를 본 한 여성의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. 말로 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인 상황에서 피해 여성은 증거물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소식에 두 번 울고 있습니다. 최연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살다, 옛 연인이 특정 앱에 올린 불법 촬영물로 고통을 겪고 있는 A씨. 가해 남성과 1억 5천만 원의 합의서를 썼지만 가해자는 돌연 사라졌습니다. 결국 경찰 신고에 이르렀는데 공소시효라는 벽에 또 부딪혔습니다.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인데 사귄 지 10년도 더 된 연인이 벌인 행각을 너무나도 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. A씨가 모은 촬영물만 80여 장에 이르지만 대부분 증거 능력을 잃었습니다. 그만큼 범죄의 중대성 또한 떨어지게 되는데 A씨의 고통은 더 커져만 갑니다. 불득정 다수가 보는 사이트다 보니까 내 주위의 남자들이 나를 알고 있지 않을까.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한 번 유포한 영상을 걷어들이기도 힘들고 재유포도 일어나고 있어 피해자들의 고통은 가중되는 것입니다. 디지털상에서는 어떻게 유포가 되고 재유포되고 또 이어지고 이어지기 때문에 나의 어떤 범죄 피해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 몰라요. 그리고 이게 어느 때 또 발생하는지도 몰라요. 전문가들 또한 디지털 성범죄를 기존 형법에 맞춘 공소시효로 적용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합니다. 공소시효 제도라는 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처벌할 필요성이 감소한다 이런 취지인데 불법 촬영물을 반포하는 시기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도 피해가 계속되거나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는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피해자의 고통은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별도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. KNN 최한솔입니다.